나 어떻게 했어? 신났어요. 내 얘기했지. 찐따들 제발 급발진하지 마라. 제발 여자 만나가지고 갑자기 여자애가 어 나 게임 좋아해. 어 너 게임 좋아해? 야 너 뭐 무슨 게임 알아? 갑자기 막 흥문해가지고 말도 꼬이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저도 그랬어요.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. 친 김에 그만 얘기해. 미군 8군단이 철회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한 얘기를 왜 하냐고 대체. 또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? 이런 설명을 해. 과자 먹니? 과자나 먹으라고.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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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나 먹어. 닥치고. 알겠니 얘들아? 그냥 말하지 마세요.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너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여자애한테 말을 시켜. 잘 들어. 찐따들아. 어린 시절 찐따베이노 같이 들으시면 돼요. 찐따들은 잘 들어야 돼.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. 찐따들은. 그냥 여자애가 얘기를 하게 만들어. 잘 들어. 내가 필살기 알려줄게요. 너희가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대화를 할지 모르겠잖아. 이 얘기를 하면 지 혼자 무조건 떠듭니다. 1번 MBTI. 나 MBTI 뭔지도 잘 몰라. 내 MBTI밖에 몰라. 그런데 일단 MBTI 얘기하는 순간 여자애들 신나서 떠들어. 두 번째. 맛집. 뭐가 맛있니? 메모해라 얘들아. 국어시험이 뭐가 중요하니? 미적분이 뭐가 중요하니? 두 개 기억해놓으세요. MBTI 얘기랑 맛집 물어보는 순간 신나서 둡니다. 그럼 맛장구만 쳐주면 돼. 알겠어?